야 지금 물 올려놨는데 우리 라면 먹을래? 어! 근데 라면이 한 개 밖에 없네 야 우리 다이렐보에서 이기는 사람이 라면 먹기 어때? 안 내려라 진짜 하이라이퍼! 하하하하하하 아싸 라면 될까? 아아아아아아 진짜 하나만 뭐 먹는거야? 아아 라면 캔디? 오예! 라면! 계란 라면 만들어서 잘 먹겠습니다 음! 아아 너무 맛있어 역시 이게 승자의 여유 꼬불꼬불하게 생긴 캔디에 스푸들게, 레몬맛, 폴라맛 짜잔 여기 한 번 펜 üzerَ 자 이제할래 인데 자 레몬 맛 맛있다 이제 침이 묻으니까 이 코 Guard 맛이 붙네 야! striko iti pistol 축구 음 이거 해서 라면을 넣어 먹으면 ong 아야!! 진짜...내 라면이.. 으유ㅅ 으아악 으으 acontece 나두 라면먹고 싶은데 기회 야! 야! 내가 아름다워해! 왜? 의외로 맛있잖아? 왜? 왜? 나!